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국립세종수목원, 자차 이용 시 찾아오시는 길과 주차장 이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비게이션의 국립세종수목원 주차장 혹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114-241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수목원 북서쪽 주차장인지 확인합니다. 연구동에 위치한 주차장은 이용이 불가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진입로 왼편으로 오시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 주차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차량을 눈, 비,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기간 동안은 입장료와 주차료가 무료입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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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